우리는 수현아에도 뒤쪽 오케이 닌자, 최강의 닌자가 될 자 누구인가 한칸블럭 고 그건 쿠노이치야 저거 잘라주세요 저거 너무 늦게만 했으니까 잘라주세요. 보자라 보자라 잠드는 애드림을 보자라 그럼 대책이 안 나온 거예요? 일단 저도 들은 게 없는데 라디오라도 틀어보죠. sbx 긴급속보입니다. 백신에 대한 좀비들의 면역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좀비들을 제압한 바구 여기다 보면 아나운서가 되게 뭐지? 아나운서가 죽었나 봐요. 안 돼 아나운서 똑바로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sbx 긴급속보입니다. 백신에 대한 좀비들의 면역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좀비들을 제압할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나운서 창피해 저래 숨을 왜 이렇게 들이셔 어디 물속에 있니? 너무 웃겨왔어 we need 아나운서 바꿔야겠다 다시 할게 한번만 더 시켜주세요 다시 할게 한번만 더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에요 네 하나 둘 셋 아나운서 핫 백신 백신 백신이 어딨어 백신 백신이 이게 무슨 소용이야 다 백신이 여기 있는데 오 어디 분명히 안녕하세요 저기요? 저기요? 어 어? 누구세요? 저.. 당신 누구시죠? 자꾸 씬 파괴하시네? 씬 파괴하시네? 부슬려던 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야 부슬려던 거 아닌데 왜 부서어? 여기 다시 막아주세요 역시 잠출정! 하 역시 잠출이 대단해! 야 야 너 저리 안가? 뭐야 무슨 소리야? 밖에 누가 싸우나? 뭐 하는 거지? 어 비 온다 야 다시 하자 비가 내리고 음악이 비가 오는 날 야 더 슬퍼 보이긴 했어 아 잠뜨린 대단해 다시 해야 되잖아 아싸 우와 언제 왔어 어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너의 공간이동 장치를 통해서 여기 온게 된 거지? 어? 그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야 나는 측정의 차원을 관리하는 아주 똑똑한 관리인이니까 그 정도 쉽게 알지 그리고 그거 말이 없었다 아 나구나 맥에서 풀렸다 죽을 뻔했다 우와 진짜 죽을 뻔했다 여긴 또 뭐야 다 조합대 세상이잖아? 그러게요 정말 쓸모없게도 조합대만 있고 다른 자원을 하나도 구할 수가 와아아아아악 각별조성 각별 으윽 먼지가 되어 날아간 각별조성 으아아아악 나가야 나가 아이고 괜히 어디와가지고 행피야 나가 나가 아니 왔다가 괜히 낭패만 당해 야 이 바보야 그렇게 놀리면 어떻게 해 얘 피부가 하얘졌다 얘 피부가 하얘졌다 잘라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야 배고파 야 왜 안 와? 야 저기 대법원은 안 하냐? 왜 안 와? 다시 한 번 그냥 와 삼겹살을 안 했잖아 아 싫어 안 할거야 그냥 와 됐어 알았어 그럼 다시 해 왜 내 대법 무시해 이 멍청한 얼굴 좀 봐야지 야 잠깐만 누가 마이크 안 껐냐? 아니야 미안해 우리 툴이야 우리 툴이야 아니 툴이야 툴이 장난하니? 너 고양이만 아니었어 나한테 욕을 얻어 먹었겠다 오케이 갈게요 고양이인걸 다행이로 생각했군이 배고파 배고파 야 툴이야 오케이 갈게요 하나 둘 야 야 지금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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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고 아 배고파 아 근데 뭘 먹었는지 왜 이렇게 무거워? 진짜 진하게 으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야아 슬라임 그거 니가 먹고 가면 어떡해 흐흐흑 야아하게 야아하이 야으리 야 왜 거딴불이야 나도 그리로 나가야 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 이거 뭐 하세요 거기? 오.. 신분증 만들어왔어.. 뭐여.. 아 백신 안 가져갔네 다시 찍어야겠다 여기신 여기가 병원인 것 같습니다 오! 아 여기구만 이 빨간.. 다시 미안 아 나 왜 이러냐고 내가 좀비가 아니라 잠뜰이 좀비같다 아 아니야 너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아 현우 원래 그래? 자 갑시다 하나 난 지각비래고 게임 소재라고 참.. 나는 바라나가! 아 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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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야 정신 차려! 마지막에 아저씨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급하게 탔느라 잘못 가져왔나 보네 야 다.. 자 이제 12시가 됐는데 야 너 그만 춤춰 그럼.. 좀 이상한데? 추연.. 추연이가 계속 춤춰서 그래 잠깐만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뜰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밖에 놀러 나왔어요 여기 라더코 아수연이 어 방금 누가 기침했어 감기 걸려줘 나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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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치기 아이고 해소리 어디 갈까? 해소리 어디 놀러 갈까? 글쎄.. 난 딱히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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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실.. 난 딱히 떨어뜨려.. 나 좀 털어뜨려..